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나를 구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방법과 그리고 나를 구독한 사람을 맞구독해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이 크리에이트 스튜디오입니다.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트 스튜디오의 인터페이스를 아주 많이 이렇게 바꾸어 나왔어요. 옛날하고 아주 완전히 달라졌죠. 일단 이렇게 유튜브의 크리에이트 스튜디오에 들어옵니다. 크리에이트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방법은 강좌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트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은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최근 구독자 수라는 글자가 보이죠. 여기에 나를 구독한 이곳에서 나를 구독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모두보기라는 게 있죠. 모두보기. 모두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모두보기를 툭 터치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은 구독자 수 이렇게 해놨죠. 구독자 수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구독 정보를 공개로 설정한 사용자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개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난 90일이라고 써놓은 게 있죠. 여기에 자세히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 중자입니다. 그리고 이걸 터치해 보면요. 여기 지난 7일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지난 7일 동안에 나를 구독한 사람 그 다음에 지난 28일간 구독한 사람 지난 90일 동안 나를 구독한 사람 그리고 지난 365일 동안 구독한 사람 그리고 전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한 사람은 이렇게 7일을 나오겠죠. 저는 지난 7일을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요. 이 부분을 보세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구독 취수라고 되어있죠. 이런 글자로 쓴 것은 내가 이 사람을 구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제일 위에 이 부분 것을 보면 제가 구독 취수라고 여기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내가 이 분을 구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도 나를 구독하고 있고 나도 이 분을 구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세요. 그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은 구독이라고 써놨죠. 이게 구독이라는 글자가 이 오른쪽에 여기 끝에 있죠. 이것은 이 분은 나를 구독하는데 나는 구독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에게 막구독을 해주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구독이라는 글자를 터치합니다. 여기 구독이라는 글자 조그만하게 보이죠.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럼 구독 취수로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이 분도 이 분을 내가 구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7일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난 7일 여기에서 조금 시간을 확대해 보겠어요. 오른쪽 아까 여기 하슬프 있죠. 이걸 터치해서 터치해서 보면은 전체 이거 터치해 볼 수 있어요. 전체. 전체를 하면 전체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희미하게 보지만은 10이라고 써놨 거 보이죠. 배지당 행수 회나가 10이라고 써놨죠. 이 10의 화살표를 터치하면은 50이 나옵니다. 이 50을 딱 터치하면은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페이지에 50명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저 명단이 오른 왼쪽에 있고요. 이렇게 구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쭉 나오고 다음에 이 사람들의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도 나와 있고 구독한 날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 잊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쭉 보시면은 구독 취소라 된 것은 제가 구독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도 나를 구독하고 나도 이 사람을 구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구독이라는 글자만 보이는 차단을 해제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독을 해보겠어요. 여기 구독을 툭 터치하면요. 여기 구독이라는 이것을 터치해보겠어요. 구독을 툭 터치하면 구독 취소로 바뀌었죠. 그럼 제가 구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취소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거 보세요. 구독 취소를 하려면 제일 위에 거 보세요. 여기서 구독을 하지 않으려면 구독 취소를 터치하면 돼요. 구독 트위처 터치하면 구독이라는 글자가 지금 바뀌었죠. 제일 위에 보세요. 지금 구독이라고 되어있죠. 이것을 구독 취소로 이렇게 터치하면 구독 취소가 되고 구독이라는 글자로 바뀝니다. 그럼 구독이라는 글자가 되면은 이것은 제가 구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취소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이분을 구독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이 스마트폰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거든요. 좁은 화면에서 설명드리는 건데 물론 이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유튜브 컴퓨터에서도 보면은 확 크게 화면을 볼 수 있겠죠. 뒤로 가서 그러면 이와 같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누구의 자기 자신의 동영상 주소나 타인의 동영상 주소나 아무 곳에나 이렇게 카톡 같은 곳에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유튜브 동영상 URL 주소에 찍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스톱시키고요. 여기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요 위에 보시면은 자기의 유튜브 프로필 사진 있죠. 로그인을 해야 프로필 사진이 뜨겠죠.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넣고요. 그리고 이 프로필 사진을 딱 터치하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게 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터치하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카톡이나 아무 곳에서나 남의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이나 내 동영상이나 URL을 터치해서 이렇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터치해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뜨게 해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지금 터치하겠습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요.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어서 여기에서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됐죠. 이게 최근 구독자 수 모두 보기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구독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람들을 맞구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유튜브 구독자 수 확인하는 방법과 맞구독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독자 수 확인하는 방법과 맞구독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